넌 씨, 네가 어떤 골프채를 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... 별거 없어요, 저는. 되게 간단하게. JPX. 무드. 무드. 오, 있을 거 다 있는데? GX? 오, 그림을 바꿔야 할 생각을 다 했대. 이게 원래 엄마가... 페이크가. 엄마가 쓰시던 텐데 제가 골프 시작하니까 이제 그림만 바꿔서 페이크가. 너네 엄마가 어떻게 이급할 생각을 다 했냐. 아니, 근데 이게... 저한테 좀 되게 잘하던데. 나도. 어쩌던 거예요? 그렇게까지. 딸한테는 신경 쓰면서.